삼성전자가 맞춤형 정수기 출시에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 청소기 신제품을 내놨습니다. 올해 삼성의 대대적인 가전 라인업 변신이 예고되고 있는데, 렌털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강산 기자입니다. 로봇 청소기가 전방에 있는 장애물들을 피해서 움직입니다.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전선, 유리컵 등 기존 인식하기 어려웠던 장애물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인텔의 인공지능 솔루션을 탑재한 삼성전자의 새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봇 AI입니다. 지난달 말 삼성은 비스포크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며 첫 맞춤형 정수기 제품을 내놨습니다.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맞춤형 가전 신제품을 17개 출시할 예정입니다. 구체적인 제품 출시 계획은 다음 달 11일 공개됩니다. 맞춤형 가전 라인업 확대는 렌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. 지난달 말 행사 당시 삼성은 전문 렌털 업체와의 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삼성전자가 진출한다면 국내 렌털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. 또 어느 렌털 업체와 손을 잡느냐도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SBS 비즈 강사입니다.